개그맨 유병재. 유병재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걸로 정평이 나있다가 이번에 개박살났네요. 개그맨 유병재. 내가 웃기는 그 토 나오는 웃음에 나는 내가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린다. 문재인 강성 지지자 유병재. 이번에 홍준표 위원께서 제대로 뒤집어 엎었네요. 아 문재인 지지하는 연예인들은 왜 다 한결같이 이렇게 저질스러울까요? 문재인을 강성 지지하는 연예인 리스트. 그러니까 유병재. 또 김어준. 김어준은 연예인도 아니지. 그러는데 걔는 연예인 대마왕이라고 불린다. 자 이런 소식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홍준표 위원님이 유병재를 어떻게 했다?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홍준표 위원님의 이러한 위로운 행동에 우리 국민들과 내지신들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유병재 너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까는 걸로 유명했지. 유병재 개그맨. 네가 하는 그 개그가 우파 대통령들을 깔 때는 하고 문재인. 또 민주당 잘못된 건 하나도 까지 않는 너의 작태. 어떻게 문재인을 지지하는 좌점 연예인들은 다 머리가 통통 비었니? 또한 유병재. 내가 그토록 좋아한다던 이 좌파 연예인들. 문재인을 꿈에서도 그린다는 이 유병재. 이번에 제대로 얻어 터졌다라고 성토의 성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만 있던 좌점 연예인 이 유병재를 그야말로 홍준표 위원님이 직격탄을 날려서 그냥 우리 네티즌들에게 유병재가 그런 놈이었어요. 문재인을 지지하는 놈이었어요. 왜 유병재가 우파 대통령들을 깔 때부터 알아봤다라고 이 소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언론들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자, 이번에 소식에도 우리가 왜 우파 대통령을 만들어 놓고 또 우리 우파 국회의원들이 이런 좌점 연예인들을 즐겨 밟아야 하는지 이번에도 소식이 나온다 하겠습니다. 좌파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파를 희롱하고 한마디로 젊은 청년들을 프로파간다로 속였습니까? 이번에도 이 유병재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이 구구절절히 그냥 폭파시켜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홍준표 개그맨 유병재 겨냥 참 못된 사람 3년 전 무슨 일? 홍준표 국민의힘 위원이 개그맨 겸 방송작가 유병재 씨를 겨냥해 유병재 그자는 참 못된 자라고 했다. 14일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청문 홍답 코너에 올라온 솔직히 유병재 고소 고발할 생각 한 적이 있느냐라는 청년들의 질문에 그와 같이 답했다. 글 작성자는 홍준표 의원에게 3년 전쯤에 유병재가 홍준표 의원님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걸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그에 대해 홍준표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자 홍준표 의원은 그자 유병재는 참 못된 자입니다. 라고 발언을 했고 그의 많은 청년들이 역시 홍카콜라 역시 홍카콜라라고 열광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치풍자 개구로 인기를 끌었던 유병재 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스탠드업 코미디 B의 농담에서 전 조루예요. 전 조루예요. 그래서 절정의 순간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입 주변을 정리하는 모습을 생각해요. 그게 가장 섹시하지 않은 생각이거든요. 라며 홍준표 의원을 조롱한 바 있다. 이에 홍준표 의원은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TV 홍카콜라에서 유병재 이 철없고 한심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친구들한테까지 조롱을 받으면서 정치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며 당시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 페이스북 조국 사태와 관련해 글을 올리면서 유병재 씨를 겨냥하기도 했다. 당시 홍준표 의원은 아무런 생각 없는 무개념 연예인들이 소위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포장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얼치기 좌파 전위대로 설쳐된 사람들이 왜 조국 사태에는 조용한가라며 헐리우드 연예인들의 정치참여는 소신과 지식이라도 있었다. 그러나 유병재는 머리에는 든 게 뭐다? 깡통뿐이다. 이어 홍준표 의원은 당시에 청산갈이 먹겠다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김규리 씨죠. 청산갈이 먹겠다는 사람 이번에는 없나? 누굴 생각하며 졸업증 치료한다는 사람 유병재죠. 이번에는 왜 숨어서 안 나오나라며 유병재 씨가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대중을 바보로 알고 선동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는다며 신상필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자, 이러한 홍준표 의원의 발언 유병재, 그 자는 참 어떤 놈이다. 한마디로 못된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는 게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강성 지지자 강성범 이수만이라는 개그맨들이 제일 중요하게 어떤 우리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우파 정치인들을 깐죽대는 걸 아주 잘하고 있지요. 제 방송을 보는 우파 정치인들, 국민의힘 정치인들, 저 좌파 연예인들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의 심리는 뭐겠습니까? 김어준과 똑같죠.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문재인 수사파 정권의 좌점 연예인들이 얼마나 선동질을 많이 했습니까? 광우병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 나아가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앞장섰던 이자들. 지금 문재인을 지지하고 소위 좌점 연예인들이 이 코로나19로 희생하는 우리 국민들 이거에 대해서 입 하나 뻥끗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그러니 우리 우파 정치인들은 저 좌점 연예인들이 휘롱을 하거나 또한 나가서 폄훼를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강용석 변호사 그걸 제일 잘하지요. 또한 우리 우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우파 성량의 유튜버들과 우파 성량의 연예인들을 여러분들이 작정을 하고 키우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99.9% 영화계가 좌점화가 된 이유가 있죠. 어찌되었든 홍준표 위원의 이러한 소식에 유병재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소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유병재가 문재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더불어민당 지지 안합니다. 또한 좌파 연예인들의 내로남불, 머리에는 든 것이 없는 좌파 연예인들이 왜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에서 입도 뻥끗 안 할까요? 유병재와 관련된 이러한 홍준표 위원의 용기에 소신 있는 발언에 지금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유병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좌점 연예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우파 정치인들은 홍준표 위원처럼 소신 있게 돌직구를 날릴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감사합니다.